더 넘치는 목소리 민영입니다. 참악! 어떤 기억도 어떤 슬픔도 사만에겐 줄 수 없었다 차라리 내가 다가져가지 널 힘들게 할 순 없었다 가슴이 아파 울고 싶어도 차마 너를 잡을 순 없었다 나를 떠나가 행복하다면 이젠 너를 보내야 한다 이젠 너를 다시 안을 수는 없겠지 널 책임질 수 없으니 이젠 너를 다시 보내야 만나는지 아무것도 하진 게 없으니 돌아보지만 보고 싶어도 너는 행복해야 하니까 돌아보지만 보고 싶어도 너는 행복해야 하니까 이제 너를 다시 안을 수는 없겠지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젠 너를 다시 보내야 만나는지 아무것도 하진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하진 게 없으니 돌아보지만 보고 싶어도 넌 행복해야 하니까 돌아보지만 보고 싶어도 넌 행복해야 하니까 너는 행복해야 하니까 너는 행복해야 하니까 너는 행복해야이 그렇게이 없지 Отать